기존의 1차 면접 사실 여러분들이 굉장히 독특한 상황에 놓이게 된 거기 때문에 기존 면접에 대한 분석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 1차 면접은 물류에 대한 모든 형태의 질문을 합니다 직무 심화죠 즉 직무의 기본적인 것부터 포함해서 사실상 물류에 대한 엄청난 해명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메인 오브 메인 오브 메인이다 자 그리고 주요 키워드 기반 경험 확인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도전 경험 있어요 창의 경험 있어요 같은 그런 키워드 기반 경험 확인 질문이 좀 있더라 그리고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뭔가 해명을 할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꼬리 질문을 끌고 가더라 2차 면접은 어떤 거? 자기소개서 질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건 사실이나 전체적으로 3년 기초로 분석을 해보면 사실상 전방위 질문이 진행이 된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걸 요약을 해보면 우리가 어떤 걸 준비해야 될까요? 중요한 키워드는 전방위 출제가 되는구나 즉 특정 부분에 매몰돼서는 지금 잘 보기가 어렵겠구나 두 번째는 뭐 그래도 물류에 대한 해명을 반드시 하긴 해야 되겠구나 최소한 내가 물류가 뭐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해명을 제대로 못하면 야 이게 이겨내기 쉽지 않겠구나 라는 진단하고 구체적으로 넘어갔으면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면접 카테고리라는 게 있다 그러니까 이제 저런 본격적으로 다룰 부분들이겠죠 첫 번째 물류에 대한 해명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상세하게 여러분들이 지원한 직무 계약이면 계약 택배면 택배 해명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주요 경험 즉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주요 경험들에 대해서 키워드에서 물어본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그거에 대한 거 네 번째는 그래도 인성기반 카테고리까지 해서 조금 질문을 무한대로 한다고 우리가 좋은 건 아니다 아주 핵심적이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많은 것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질문들 위주로 저랑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굉장히 여러분들 크게 써져 있다고죠 지금까지 나왔던 글씨 크기 중에 제일 크지 않습니까 제가 일부러 요청을 했던 사안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나올 질문들에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답변하세요 라고 구체적으로 나갈 것도 있을 거고 대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로 제가 얘기를 할 부분도 있을 겁니다 키워드로 얘기를 하거나 방향성만 얘기하는 것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본적으로 4단 논법 발화 이게 뭐라고요? 당신의 가치관 얘기해 주세요 저의 가치관은 무엇입니다 이유 설명 경험 설명 접점 설명 이걸 기반으로 몇 문장의 통제 스크립트로 4에서 6문장 진짜 길어요 7문장이지만 7문장도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발화가 너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현재 면접의 최고 이상적인 면접 발화 시간이 30에서 45초임을 꼭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런데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잊지 말고요 지금부터 하나씩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카테고리는 물류해명 카테고리입니다 물류해명 그렇죠? 여러분들 뭐 이제 이 부분은 준비가 잘 됐다고 자부하는 분들도 있을 건데 그런 분들은 점검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 지금 이 5개 문항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잘 못하고 있는데 라고 한다면 위기의식을 가지고 지금부터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카테고리에서의 문항은 5개 문항입니다 왜 물류업인가 별 3개 노랑색 빠바박 그렇죠? 이 설명을 못하면 지금 여러분들도 감이 오죠? 이걸 잘할 수 없겠다 두 번째 물류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 답변을 못하면 그렇죠? 어렵겠지 세 번째 관심 가지는 물류 이슈가 뭐냐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요 어떤 인재가 물류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느냐 와 이건 설명 가능해야죠 그 다음에 기출의 끝 다른 물류업체와 우리 CJ 대한통일 차이가 뭔데요? 5개 자 제가 먼저 이렇게 한번 조감을 해드리고 진행을 하는 건 여러분들이 나 같으면 이렇게 얘기할 게 한번 생각해 보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방향성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알겠죠? 이 5개에 대한 것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왜 물류업을 선택하셨습니까? 저 같으면 이렇게 답변할 것 같습니다 한번 볼까요? 맨 처음에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물류업 선택을 왜 했냐 물류업에 대한 전문성을 보여주고 물류업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고 사실은 이걸 낸 CJ 대한통운의 핵심 의도가 뭘까 물류업에 어떤 거에 이 사람이 주목했을까?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에 맞는 답변을 해야죠 저 같으면 이렇게 합니다 처음에 저는 물류업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특징에 주목하였습니다 로 시작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 그런 의문은 든다 어떠한 특징이라고 했을 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CJ 대한통운이 좋아하는 키워드로 보자면 첫째 물류업은 지속성장합니다 지속성장 안 할 수가 없어요 지속적 우상향인 거예요 안정성과 지속성 그러니까 성장성이 모두 담보되어 있어요 첫 번째 와 물류업은 융복합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어디에서 갖다 붙일 수 있다니까요 개선 가능성 물류업은 사실은 여러 가지 조합이나 여러 가지 고민을 통해 개선 가능성이 높아요 저는 등이라고 표현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키워드가 있다면 또 그걸 채택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기준으로 놓고 고민해봤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설명해야 되겠죠 그러한 특징이 뭔지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어떻게 이제 한두 문장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아 물류업이 가지고 있는 특징 또 물류업의 속성을 고려하면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사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깨닫게 된 과정이다 한두 문장 근데 어떻게? 저 나름대로 어떠한 교육과정 혹은 아르바이트 과정 아니면 아르바이트 과정과 교육과정의 조합을 통해 와 물류업이 이러한 속성이 있다는 것을 정확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설명이 되죠 지금 한두 문장 한두 문장 한두 문장 그럼 마지막에 이렇게 끝내는 거예요 그러한 특징이 제가 직업관으로서 추구하는 혹은 가치관으로 추구하는 어떠한 방향성을 일치한다는 확신을 물류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자 제가 한번 대강 해보면 저는 물류업이 가지고 있는 융복합 가능성이 주목하였습니다 즉 물류업은 모든 산업에 있어서 필수적인 과정이다 보니 사실은 융복합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도 기회가 많다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떤 과정을 통해 와 물류가 이렇게까지 응용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특징이 제 업무 제 직업을 예측 가능하게끔 하고 싶다 혹은 제 업무를 중장직적으로 하고 싶다 라고 하는 방향성과 일치되고 그걸 구현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물류업을 확신하게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저 같으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제가 지금 말한 게 4에서 6문장이죠 여러분들 이렇게 답변을 정리했으면 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꼭 답변은 되게 좋은데 꼭 해봐요 이 키워드가 아니어도 되겠죠 그런데 방향성은 저는 세 가지였으면 좋겠긴 합니다 지속성장성, 융복합성, 개선에 대한 것 왜냐하면 물류를 바라보는 큰 세 가지 시각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